워량이 죽어요 안녕히 계세요 기다려 왜 튕겼냐? 왜 나가? 죽은 줄 알았는데 우리 둘 다? 아 있었구나 많이 있었구나 나 오늘 너무 못해 오늘? 하하하 하하하 우리 열심히 화이팅 해봐요 아 미친 도와줘 도와줘 왔어 왔어 어디야 어? 뭐해? 뭐야? 나 뭐야? 나 켰어 미안 밟히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도와줘 미안 미안 왔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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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뺀다 잡으러 왔어요 잘 가고 복숭이 다른 녀석아 뛴다 왼쪽 위 왼쪽 위 나 죽을 듯 나 죽을 듯 아까 걔들인가 봐 나 힌트 빨면서 할게 네 얘네 도망가는데요? 어디 가냐 야 여기 사람 엄청 많아 여기 사람 엄청 많아 자가야 미안해 우리 잘 따라와봐 잘 아니 거기 먼저 해 저기 갑판 아웃 한 두 발 맞추기 잡아 잡았어 힌트 나 싸우고 있어 나 너무 힘들어 나 총알이 없어 쟤가서 먹고 와야겠다 워랑이 나 주사기 제로야 나 이제 간다 안돼 나 히실이 없어 난 히실 있어 기다려 나 청구로 이제 다 빨았다 어? 나도 4개밖에 없는데 그럼 나가죠 잠깐만 여기로 가서 워랑이 죽어 와요 안녕히 계세요 쟤다 내가 왜 튕겼냐? 왜 나가? 죽은 줄 알았는데 우리 둘 다 아 있었구나 많이 있었구나 1개나 있었어? 뭐야 이제 없다며 대원왕 나갔다 우리 이제 게임할 수 있다 어허 그래 뭐라는 온다 와아 들어갈 땐 셋이었는데 나올 땐 하나인 것은? 에이펙스 레전드에요 아니 우리 팀이요 어 이거 튕겼다 잘 먹겠습니다 뭐야 제 아 이거 힘들다 아 아깝다 네에에에에에 아 까비 워랑니 안 나갔으면 이겼음 인정? 맥키 인정 까비 나 총알 없어 잡았다 나이스 해가 뭐야 와 뭐야 뭐야 나 어디갔지 한 명 더 가 오우 없다 많아 잘 됐어 그 하운드 1hp 잡았다 나이스 한 명 불탄 갑니다 나이스 잘하네 한 팀 더 잡았다 뭐야 어디 가세요 여기 바쁘신가 보네 한 팀에 퀴즈 받을게요 뭐하고 싶어 2퉁 나이스 걔 쩌는 카빈 단발 쏴야지 나만 안 보여? 나 진짜 드럽게 쏘네 엠벨 렛 세이벨 아이고 쏘리 저 살릴 수 있어요? 이 녀석들 죽이겠어 핵이야 나 하나 컷 하나 컷 하나 컷이고요 녹압이야 퀴즈 내가 잡아놨다니까 내가 해볼게 어 잡아 잡아 하나 둘 셋 안녕하십시오 내가 사라져볼게 뭐야 어이 내 뒤 나 밖에서 왔어 그거 아 나 죽었다 내 쪽으로 올 수 있나? 나 궁극기 던져줄 수 있는데 궁극기 던져줄게 이제 왔다 아이고 멀다 됐어 됐어 세이프 나이스 나 2마리 이제 없어 나이스 램페이지 쓸까? 몇 발 남았지? 맞네 램페 쓸게요 바로 앞에 있네 1hp 아 해가 너무 느려요 어 힐인데 와 진짜 힐 그냥 뺄게 나 힐 받아야 돼 잡았어 괜찮아 잡아 궁극기 내 거야 나 신경 쓰지 마 오케이 큰일 날 뻔 했네 힐 하고 갈게요 잡았겠다 아 여기 들어왔다 두 팀인 것만 알아주세요 어디 있지? 여기 있다고 한 명짜리 한 명짜리 가고 있다고 나머지 나이스 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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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2킬 남았어 한 번 컷 가죠 안 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내가 아래 위에 있어 아니다 너한테 다 붙는다 야 이 ㅅㄹ ㅈㄹ됐다 ㅈㄹ놨다 ㅈㄹ놨다 야 도망간다 오렌징 나 야 도매줘 아 오케이 바로말려 쟤 라스트야? 어 쟤 라스트야 안 돼 어차피 망했네 망한 김에 아크스타로 죽일게요 딱 돼 안 된대 나한테 저거 악 이거나 받아라 이거나 받아라 아이고 GG 되게 아쉽네 열심히 싸웠는데 그래도 19킬이네 까비 ATIONS l JEW의 통통 지킬이 굶